돌아보면 아쉬운 듯 살아가야지 살려는 그 얼마나 우리 산다고 이를 시비 아름다운 그 세월 속에 오늘도 우리 인생 분주로구나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애당초 무엇하나 달랐더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따라가야지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우리 인생 여여지 좋다! 자 우리 탑식스 그리고 선생님 2021년도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삽시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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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라낸 부皇자 맞아요 고맙습니다 아 와 편향 10 그리고 가진 살아 못 가진 사람 해산 조무와 따라 달랐거나 없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 인생이어야지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우리 인생이어야지 우리 민호의 추억송이어야지